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박인하입니다. 2023년도 선생님의 커리큘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 들어오시면 내신 아일랜드와 수능 아일랜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신을 먼저 볼게요. 내신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건 교과서, 출판사 강좌겠죠. 그래서 교과서 강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에 입문 강좌가 존재합니다. 우리 각 교과서별 배우기 전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학습 요소들이겠죠. 이런 학습 요소들은 교육과정 개발될 당시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그런 출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선생님이 직접 분석하고 다 담아낸 바로 입문 강좌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교과서 속 이런 핵심 개념들을 통합해 놓은 입문 강좌, 11종 국어 교과서 통합 강좌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교과서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별대로 좀 다르겠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흔히 학평이라고 하죠. 그런 학평을 치러고 났을 때 그 범위가 내신 시험범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평 변형 강좌도 존재한다라는 점, 이게 간략한 내신 아일랜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수능 아일랜드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내신만 할 수 없잖아요. 고1인데 수능 기초도 쌓아야 되겠죠. 입문 강좌, 중학국어 총정리와 수능 국어 입문 강좌 준비가 되어 있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능 기초 바로 개념이 중요하다, 필수 개념 알고 와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개념과 관련된 강좌, 떠먹는 국어 시리즈 준비되어 있고 단기 특강 강좌, 나는 좀 더 고효율 그리고 조금 긴 강의들은 부담스럽다. 짧지만 뭔가 임팩트가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긴 강좌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단기 특강 국어의 자격 시리즈 강좌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1년 365일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두 개 파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름바가 겨울바가 기점으로 그 사이가 바로 전반기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학기로 생각한다면 1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반부 2학기. 1학기, 2학기에 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내신을 잡아야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 중요한 이 내신 학습 기간, 교과서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확실한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바로 무엇이 놓여져 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년에 총 4번이 실시가 되는데요. 3월, 6월, 9월, 11월. 이러한 학평이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는 친구들은 그것까지 선생님이 다 커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평 변형 강좌로 여러분들의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신 아일랜드 상세하게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1입니다. 고1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입문과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어 교과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입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11종 국어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국어 교과서. 11종의 교과서에서 주요 개념으로 나오는 이런 고등국어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강좌가 있습니다. 바로 교재까지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강좌고요. 이 국어 개념은 비록 내신에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좌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판사 강좌를 듣기 전에 미리 이 입문 강좌를 듣고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 강좌로 들어오면 훨씬 더 깊고 그 다음에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교과서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몇 종을 촬영했느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출판사가 있다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엔 비상박안수, 선재박영목, 신사고, 창비지약사 교과서 총 선생님이 몇 종을 촬영해 놓았냐면 7종, 7종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 플러스 좀 더 다양한 읽을거리 그리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작품과 관련된 심화된 내용 플러스 연계될 수 있는 작품 그거에 관련된 뭔가 심도 있는 해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교재, 자체 교재를 또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엔 비상박안수, 천재박영목, 지학사 그리고 더해서 새로운 새해가 되면 신사고 교과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평가 문제집, 교재 또한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2 들어가 볼게요. 고2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학과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 현재 비상한, 천재김, 동화교과서가 지금 촬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신설이 될 거냐면 미래엔, 신사고, 창비, 지학사, 문화교과서를 새롭게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1 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당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가 없다고 되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선생님이 좀 되게 미안했어요. 올해는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고2 때 문학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그리고 매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언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법과 부속되어서 이제 매체 부분도 같이 합해져 있어서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 강좌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건데요. 시중에 다섯 종류, 즉 오종이죠. 오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오종 교과서를 선생님은 지금 현재 다 촬영을 해놨고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오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엔, 비상한, 창비, 천재, 지학사 다섯 가지 종류의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완강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플러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요. 문법뿐만이 아니라 매체 부분에 해당하는 단원 역시도 선생님께서 시험범위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매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까지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 줄 테니까요. 여기 이 교과서 속에 숨어져 있는 매체와 관련된 모든 단원들을 선생님이 실제로 낱낱이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오종통합, 매체와 관련된 강좌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혹시라도 시험범위에 매체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천재팍이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상, 그 다음에 미래엔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1, 2 공통 역시나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369, 11 실시가 되는 학평에 대비하기 위한 학평 변형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다 왔으니까 우리 여름바학이랑 그럼 겨울바학 때 나 뭐 듣지? 내신 기간에는 리나쌤 강의로 교과서 강의 들었는데 방학 때는 뭐 듣지?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방학 때도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때는 수능 기초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확실한 수능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 아일랜드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입문, 들어가는 단계죠. 몸부터 풀어야 되고 기초, 국어 피지컬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초 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강좌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예비 고의를 위한 중학, 국어, 총정리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체 교재까지도 다 제작이 되어 있고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완강 또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좌 특성은 중학, 국어와 고등, 국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강좌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주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행하느라 굉장히 바쁠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고등학교 거부터 예습을 하니까 어? 나 중학교 때 분명히 이런 이런 점들이 부족했고 아직 이 부분이 잘 모르는데 모르는 채로 다른 친구들도 선행을 하니 나도 먼저 고등, 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선행에 뛰어드는 이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중학, 국어 3년간 배웠던 개념들이 그대로 심화되어서 고등, 국어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기본기가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 국어를 만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는 친구들도 지금껏 상당히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남들이 선행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거에 같이 휩쓸려서 어머 나도 선행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중심 잡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중학, 국어 3년간 배운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철저히 돌아본 뒤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중학, 국어 총정의 강좌를 통해서 복습을 완벽하게 한 후 그리고 들어오셔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하나의 몸풀기 강좌죠. 고1, 2를 위한 수능, 국어 입문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자체 교재도 제작되어 있어서 보다 완전한 컨텐츠를 이루기 위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수능 국어의 첫 걸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떼기도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뭔가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따라만 하라고 이렇게만 해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강좌 없을까 이렇게 찾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강좌가 되겠습니다. 각 영역별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문학 갈래별대로 심지어 독서는 영역별대로 각각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계속 출제되는 패턴들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제자가 뭔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이러한 출제 패턴들을 파악하면 보다 함정에 빠질 위험이 적겠죠. 그리고 아 이런 것이 바로 수능 국어구나. 이런 중학 국어와는 좀 다른 고등 국어 고등 국어에서도 좀 내신 국어와 다른 좀 수능 국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강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 정말 중요하죠. 고3 때 개념 챙기는 거 시간 없습니다. 다른 과목 할 때도 굉장히 시간 부족한데 언제 고3 돼서 고등 국어 개념 챙기고 있나요? 수능 국어 개념 챙기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고1, 2 때는 미리 필요한 개념을 잘 쌓아 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강좌가 떠먹는 국어 시리즈 강좌입니다. 바로 떠먹는 국어 문법, 떠먹는 국어 문학, 떠먹는 국어 독서 이렇게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떠먹는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쉽고 친절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을 콕콕 또 개념별 실전 적용 그런 문제까지 그리고 문법에서 다루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의문과 그 다음에 단어, 문장 그리고 담화, 어문규정, 국어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루기까지 그리고 언어와 매체 할 때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매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정말 떠먹는 국어 문법, 문법의 가장 기초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강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떠먹는 국어 문학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학도 너무 방대해서 막막하죠. 그리고 어떠한 영역에서 또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 이럴 때 또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고 따라오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떠먹게 해줄 수 있는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과 극 같은 각 갈래별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바로 떠먹는 국어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점을 안겨주는 파트가 바로 독서가 되겠죠. 떠먹는 국어 독서는 가장 쉽지만 가장 효율적인 강좌일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나 어떤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글을 읽고도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는 나에게 꼭 맞춘 독해 방법을 좀 소개해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완강이 된 강좌지만 목차, 선생님 강의 목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다뤄져 있는지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영역별, 실전훈련 각 기출 문제를 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친절하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다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기 특강 강좌입니다. 일종의 단과 같은 고로한 강좌가 되겠는데요. 국어의 자격 시리즈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큰 볼륨 혹은 너무 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있을 건 다 있는데 압축적이고 강의 수는 짧지만 뭔가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강좌는 없을까요? 그러한 궁금증이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좌가 바로 단기 특강, 바로 강좌가 되겠는데요.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단기 특강이란 이름에 걸맞게 10강에서 많게는 15강, 그래서 정말 별로 안 되죠. 컴팩트한 사이즈의 강좌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강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실려 있냐면 문학의 기본과 독해의 기본이에요. 우리 수능 필수가 독서와 문학이 수능의 필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중의 기본에서 문학의 기본과 독해의 기본을 통해서 수능 국어의 갈래별 이런 영역별 학습의 필수적인 어떤 개념과 그리고 유형에 대한 핵심 내용을 기본 중의 기본이니 기본을 먼저 다지자라는 의미의 기본 강좌가 되겠고요. 다음에 고전시가는 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어 표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고전시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러한 단어들, 어휘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하는 친구들 다 들으셔도 되고요. 특히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한시, 언해, 시조, 가사, 민요, 악장 이르기까지 각 대표 작품들까지 싹 다 다뤄주면서 아, 이런 게 고전시가구나 짧은 시간 또한 고전시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학습한 것 같다라는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바로 고전시가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특히나 문법은 세세하게 알려주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인 만큼 오히려 좀 짧으면서도 굵게 정말 핵심만 잘 다뤄주는 그러한 강좌는 없을까를 찾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는 필수 문법 핵심 개념을 착착착 잘 잡아주고 있는 강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강좌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의문, 단어, 문장, 국어의 규범, 담화, 그리고 국어사 있죠. 중세국어, 국어의 변천까지 있을 건 다 있지만 초임팩트, 하지만 콤팩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문학 독해는 말 그대로 독서와 관련된 단기 특강 강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미 다 완강이 된 강좌인데 목차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죠. 지문 구조별 독해, 목차 보면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유형별 독해를 파트로 크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독서 지문의 구조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어떤 유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독해 방법을 학습하는 고로한 강좌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아일랜드와 수능 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선생님이랑 1년 365일 내내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저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떠한 이러한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